아 너무 감사합니다 임담희 씨랑 몽리 계시는데 이런 얘기 참 죄송합니다만 서승현 씨 웃으면 축하해요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하고 저 눈물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손승현 볼국가다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봤을 때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또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나라를 빛내줄 여러 가수가 있기 때문에 더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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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곡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앞소리 뒷소리 밑댓소리 위에 소리 이거를 다 낼 수 있는 사람이 찐이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아까 첫 소절에서 이미 그 소리 다 쓰셨어요 맞죠? 원래 진짜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리허설 때 살짝 봤는데 잘하신다 했는데 사실 대충 한 거였어요 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저 그냥 너무 넉넉히 바라봤어요 와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일단 영어의 일타강사 암상점의 일타강사 그러니까 들으면서 더 큰 감동이 있고 더 커지고 좀 이런 복찬 느낌 그러면 if I say It's 그러면 Too much It's Too much OK 좀 이상한 일타강사 Ira 자